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해드리는 성도들 다같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치유와 24 제자라고 하는 은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힘차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의 제약을 받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또 현장 예배, 언택트 예배 한 분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런 말이 계속 생기면서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예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꿈이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앞으로 가능할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리운 그러한 예배 장면들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거의 폐업하는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어려운 조그마한 교회들도 문을 그렇게 많이 닫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교회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응답을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참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파악을 해서 제게 보고를 하는데 거의 성도가 줄지 않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지금 이 큰 성전에 수명밖에 그렇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이 줌 예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듣는 모습을 보고 또 줌 예배를 통해서 전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집중 못해가 막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제 눈에 보여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그 모습들에 감동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사와 또한 다까움이 그렇게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데 이전의 예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 여운교의 성도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정말 언약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차원이 다른 인생. 우리 여운교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하는 삶이 감사의 시각이 사라집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를 마치 쥐일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끊임없이 불신앙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응답의 환경의 응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지만은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상 있을 것이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모든 삶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 주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백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간 2020년 한 해를 이제 지나면서 감사할 내용을 백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열 가지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송구영신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저는 정말 사무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하실 은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은약을 붙잡는 시간이 해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들으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예원교회의 송구영신예배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함께 모이지를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간을 사모하는 믿음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한다. 내가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사모하는 이 준비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응답의 자리로 나를 사용하실지 이끌어 주실지 이걸 쳐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원교회의 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푸신화하지 마시고 감사의 감격이 가슴 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절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절대의 감사. 보금체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보금치와 24제사는 결국은 뭡니까? 절대 보금체질을 말합니다. 절대 보금체질 되라는 것입니다. 보금체질이 중요합니다. 산성체질이냐, 알칼리성체질이냐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금체질이 되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 보금체질이 확 되어버리면 보금체질가 되어버리면 영혼은 말 것도 없고 욕심도 강건하고 삶도, 삶 자체도 강건하게 하나님 형통께 풍성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금치유와 24제자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고 보통 말이 아니에요. 평생 잡고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체질이 보금체질이 되어야 주옵사사. 보금체질이 되면 영육관이다. 순서예요, 순서.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2, 3, 7 나라 보금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온 새로운 시작되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근본이 다른 보금위생입니다. 30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돌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귀신 돌린 자가 온전하게 된 이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위시의 자손 아니냐 따위시의 자손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따위시의 자손이라 이 말은 오실 메시야가 곧 따위시의 자손이라는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따위시의 자손을 통하여 인류 구원할 메시야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메시야 아니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따위시의 자손 아니냐 마태봉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위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보통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위시의 자손이여 아니 맹인이 맹인이 눈을 뜨게 달라고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눈이 떠집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따위시의 자손 당신이 정말 메시하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따위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외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메시야적 권능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이 이들이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고 오늘 본문에 치유 받은 사람을 본 백성들도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야를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모두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로운 자리에 그야말로 불청객들이 있었어요. 불청객이 누구냐? 율법 체질을 율법과 정죄의 눈으로 무장한 바리새인들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귀신의 왕 바을세우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내가 쫓았다 라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토당토않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을세우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싸우는 분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유지가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탄하고 귀신하고 다 한 통 속인데 그 다 사탄은 왕이요 귀신들은 졸개들인데 같은 편길에 싸우는 게 말 되느냐? 그러시면서 귀신은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난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는 자는 나를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립 태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립.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냐 아니면 사단과 함께하는 자냐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도 싫고 사단도 싫고 나는 나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사단은 무조건 사단 소속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자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삶을 산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특징이 뭐냐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 특징이 뭐냐 해치는 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흩어버려요. 흩어버려요. 흩어지게 해방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원리수를 못 이루게 만들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 심부름하는 사단 소속이 우리가 율법의 예탈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션들과는 근본이 다른 보급미생이 됩니다. 보급미생이 뭐요? 영적 구파인들 사람의 그 장점을 보는 왜 좋은 점도 많은데 꼭 나쁜 점만 봅니까? 왜 안되는 것만 보느냐고요. 좋은 걸 보면서 참 행복하여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되면 어쩌지. 이 좋은 것도 없어지면 어쩌지. 왜 부정을 시작해요. 부정으로 끝나.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의를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금체질이 아니라 결국은 낫는 것이 율법을 낳아요. 그럼 너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본인도 외로워지고 남도 다 헤쳐버리고 좋은 점을 얼마든지 사람은요. 좋은 점이 많아요. 물론 사람이란 누구나도 완전할 수 없지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을 보금체질이라고 그러고 나쁜 점 안 좋은 사람을 찍어대는 사람을 근로법체질이라고 사단 신분은 많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빠져나오면 되지만은 계속 그런다. 그 사람은 그거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르시엔들이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굳이 좋은 건 놔두고 나쁜 건 보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요. 좋은 분위기를 꼭 깹니다. 꼭 그 좋은 천국 분위기를 다 으쌰으쌰 행복하다. 감사하고 간증하는데 꼭 빛딱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체질이예요. 그건 치유받아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 자기가 남들로 좀 다른 척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보금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합리화하면 되지 않습니다. 못 고쳐집니다. 평생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따라서 하세요. 절대 보금 체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 보금 체질은요. 굿 파인더입니다. I'm okay. You're okay.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가정에 문제 왔다. 직장이 어려워 왔다. 살 벌어 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 불안하다. 관계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죽음까지 해결해 놓고 사는 우리가 뭐가 세상에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 마음으로 사심되지. 이게 보금 체질이라. 절대 보금 체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조금 전에 우리 팔라본에 매주 문자가 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그 문철 목사님 그분이 찾아와서 보금을 증개했는데 이분이 보금을 깨닫고 나서부터 너무 감기해서 그 간정을 쭉 그들을 보냈는데 보니까 간정을 보냈는데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24시가 너무 짧아서 10배로 좀 하루가 늘어지면 좋겠다. 너무 행복했어요. 24시를 10배로 좀 하나님 넓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그 삶이 그래.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해. 하루가 금방금방 짧아. 너무 감격했어요. 이 복을 누릴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 원리스. 인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축복. 이거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세 가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하나. 위드 이거 하나 가지고.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죠.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한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감옥인들 뭐.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저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이야. 그거 완전히 너 죽고 나 죽 겁니다. 복음 아니에요. 나 저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 복음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나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저렇게 내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자. 아니라고요. 그 복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을 이뤄낸니라. 다 축복으로 다 바꿔버려요. 왜?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가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주인공 스타예요. 너는 세상에 삐치니.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다. 감사가 스스로 나오게 되어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참대 행복을 누리게 되면 누구를 만나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특징입니다. 감사. 땡큐가 나오게 되어있다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 이와는 반대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원망, 불평합니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육체조로 그렇잖아요. 육체조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예민합니다. 조금만 무슨 이런 건드리면 신경길적이죠. 몸이 약한 사람은 거의 신경길적이에요. 반대로 뚱뚱한 사람은 좀 둔하죠. 그래서 몸이 되게 약한 사람은 조심하시지 말아. 말조심해야 돼요. 몸이 약하니까 신경적 예민합니다. 예민한 반응 보이죠.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뭐요? 활력이 넘쳐요. 건강한 사람은 뭐 그렇게 소소한 거 별 관심 없는데. 음식도 그냥 편하게 그냥 비타민C가 안 따집니다. 그냥 먹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밀한 모든 부분에. 뭐 그런 거까지 서론적인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요. 수용력이 커져요. 수용력이 커지. 다 수용합니다. 수용. 수용 받아보세요. 온갖 찌꺼기가 막 강해서 다 보내고 다 수용이 다 변하시기 부잖아요. 수용이 큽니다. 그것이 큽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통해서요. 성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힘을 얻고 보험의 능력을 그렇게 충만해주면 모든 것이 다 보험의 눈으로 보여요. 사랑스러워 매력이 있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보면요. 하나하나 모습이 다 다르면서 장점이 너무너무 보여가지고 너무 매력적이었다. 나는 사람을 싫어해 본 적이 없어. 이 장을.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사람을 좋아해. 그 사람을 이 나이 먹도록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싸운 적이 하문도 없다니까. 믿으세요. 저 운동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요. 맥살도 잡은 적이 없다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 평생 마음이 막 미워가지고 원수인 사람. 저거 사는 하문도 없어요. 여러분. 보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여러분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노인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퍼스트 무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님 받게 되는지. 함께 보험 운동을 해야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장노인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대신해서. 그자말로 성도를 돌보면서 영적한 흐름을 타면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잡소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비 데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는요. 내 눈에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 감사가 넘쳐요. 그런 목사 한 분은 몰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목사님 사람 안 내놓고 안 쓰겠느냐. 여러분 부모 심정태에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많고 죽고 뭐냐. 내 자식은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거요. 2020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고백하셔서 먼저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핀께 한 잔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마음 편안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외의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 버리라 그거. 냄새 나고 더러운 거 그대로 버려라 배설물. 배설물을 빨리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요. 계속 악취가 나요 악취가. 배설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의 것을 옛날에 받은 상처. 옛날에 받은 그 손에 그 억울함. 그 말 한마디 확 들고 있어요. 그걸 영적 암덩어리.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영적 자라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영양이 안 가 말씀을 들어도. 그 한쪽 규통에 암덩어리가 다 있어가지고.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악취가 계속 나죠. 먼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해야 되시길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원리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예수 향기를 바라. 장모님 우리 군사님 우리 집사님 이상하게 옆에 가면 향기가 나. 예수 향기가 나. 향기가 나. 그리고 그분들이 그분이 어떻게 환로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가족이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식당에서 또 한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실이 그리 행복해 보입니까. 나는 성교사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2주 만에 복음 편지를 다 뗐다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 보고.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 예수 향기 바라지는 거예요. 예수 향기예요. 영교의 성도는 이렇게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을 살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는 새가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입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니라 선한 사람은 그 사안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안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르신들이 이런 모습이 판단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속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나무 열매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듯이 이 바르신들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악한 생각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말과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부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지금 예수님 하느님을 간섭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 하는 짓은 성령회방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보통제가 아닙니다. 이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청망했습니다. 독사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에요. 독을 치명적인 독,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뱀이 아니라 안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초래하는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몰라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때 거역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핍박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교회 나간다고 때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 비난한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가 장로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비법하고 욕하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모독제는 용서를 못 받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모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사익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 사익. 이거 뭐 밖에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밖에 성령의 해방죄가 있습니까? 불신자끼리 있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기뻄으로 헌신하고 기뻄으로 우리가 사여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교회가 말이지 교회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아주 교인들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계속 말은 부정지인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같이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아멘하게 힘을 빼버려요. 그 막 불러 불러 역사자인데 그걸 싹 힘을 빼버려요. 묘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성교하자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하자고 한데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교회를 왜 이렇게 싹싹싹 말을 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 전도 성교를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게 누가 합니까? 힘 없는 병신도가 합니까? 아니에요. 힘 있는 장로가 하는 거예요. 힘 있는 권상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단신보로 성의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그 성령의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나갈 때 아멘 아멘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그게 원리스입니다. 위대입니다. 안 가? 딱 하게 써가지고 아니 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내가 뭔데? 내가 네 말 듣고 설득은 내가 움직여 못 움직여 나는 특별히 전도와 성교 방해하는 것 이거는 바로 성의회방죄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육이 뭐냐? 인간심령을 감동시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성령이 하시는 것 오늘부터 12장 3재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권영한다 계속해서 그의 부흥에 있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 막 헌신하려는데 헌신하지마 내가 부장인데 네가 네가 차장인데 부장보다 많이 하면 돼 안 돼 깎아버려 밀어버려 내가 성가대한테 찬양대 우리 내가 오늘 다 대좀 대좀 하겠습니다 성가대 내가 가운을 다 새롭게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가 뭔데 이제 온 지 얼마 되다니 금방지게 나서 알아듣겠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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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니까요 내가 말 안 할게요 뭐 좀 하려는데 하지마 헌신자들 다 지어가지고 누가 헌신해 헌신하고 자기 못했으니까 하지마 목사님 올라가면 창피하니까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하기는 싫고 창피하기는 싫고 그렇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성령해방제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말을 보고 자랐다 무서워 아 성령해방제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 교회 모두 스케줄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 지가 뭘 고쳐 뭘 안다고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기도한다고 뭘 제가 고쳐 교회를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교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령이 인도해 줄 줄 틀려도 맞게 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야지 아멘 뭘 안다고 뭘 얼마나 안다고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교회를 떠도 고쳐 갈릴리의 연약한 무식한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모든 쪽 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아시겠어요 성령은 없는 것들 모자란 것들 통해 역사하시오 저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여기 설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신다니까요 하나님 서신이 스윙 받는 거예요 나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버리면 그날로 나는 가겠습니다 손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신은 그따만 스윙 받고 하나님 손 내리면 그날 내려가는 거 나는 매일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건축위원장 했다 건축 끝났다 가는 거예요 정장로 보세요 그날로 가버린다 끝났다 가는 거예요 무슨 고천장 장로 목동에서 있는 거 퇴직금까지 다 받치는 거 그 당시에 30년 전에 12억 4천입니다 딱 받치고 믿고 가버려 목사님 난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뭘 주장합니까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가 잘못되어도 될 줄 믿고 나가야 돼 아멘 되는 거예요 뭘 거기서 똑똑한 척 합니까 똑똑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합류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돌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떤 교회인데 언제나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 결과적으로 성령 해방자는 사심을 얻을 수 없는 죄가 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후손들까지 간다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부으시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성교하겠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해방을 놔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놓으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다 용서한다 하잖아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심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맥에 보면 이 문맥은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정말 무익한 말을 하는 그러한 자는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미 영벌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하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어요 죄와 상관없고 법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승리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말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존재로서 정거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생명 살리는 보험운동의 축복을 누리라 생명 살리는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참 보험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은 매일 하세요 순간순간 수시로 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심이다 하면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멘 참 보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신 용원들에게 전달을 대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종교가 다 깨지고 보험의 참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보험가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의 힘이 되는 존재들이 힘이 되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위로 격려가 중요합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로 격려 삐딱한 소리 하지 말고 힘이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살지요 결국은 그것이 뭐요 현장 정복의 플랫폼이 된다 현장을 살리는 직분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삶을 들여야죠 기도해야죠 오직 직분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계속 격려 위로하고 교육 잘 보고 교육장님 생활을 들여서 하나님의 삶이 컸십니다 말 한마디를 위로해야죠 얼마나 힘나 우리 예언공동체 보금공동체 천국공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요 아몬드처럼 생긴 1지름 1cm 크기에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이 딱 오면 외부 자극이 오면 불쾌 유쾌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버리는 불쾌하다 유쾌하다 분류하는 인간의 감정을 일으킨 역할을 편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편도체가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외부 자극을 내 편 너 편 아군 접근으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그 말을 뇌에 입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날이 쓴 말이 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말 막 하면 허수호다 차단시켜버려요 오히려 공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말의 내용보다 공격당했다는 두려움과 이 분노의 감정이 기가하기 때문에 적대감만 유발시키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생명 살리는 말은 상대방을 완전 무장해제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말 보금지에 말하면 상대방 긴장을 풀어주고 완전 무장해제 예원교문의 친구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살리는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를 치유해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렇게 치유하고 옥죽같은 말씀 주는데 삐딱하게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 보실 때 입에서 정말 나오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런 저주거든요 못 깨닫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깨달았으면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면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이런 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힘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보건미생을 살면서 하람나라 확장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짚고 합니다 결론이 제가 조금 말설고 길어졌네요 왜냐 뭐 이렇게 견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다고 좀 길어졌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엉망장자가 된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엉망장자가 된 사람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말의 힘에 대한 실사례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낸시 오스틴 이라는 낸시 오스틴 이라는 여자 사업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살찐 이 여자 이 사업과가 살찐 사람을 상대로 속옷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케이스예요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해보려고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 살찐 사람이 입을 예쁜 옷이 없다는 겁니다 예쁜 옷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뚝녀들에게 뚝녀들이 옷가에 가면 빅사이즈라는 말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빅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뚝녀들을 위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속옷을 중심으로 옷을 만들었고 빅사이즈라는 표현 대신에 퀸사이즈라고 이 용어를 바꿨어요 퀸사이즈 퀸사이즈 퀸이 뭐예요 여왕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이 퀸사이즈 또 뚝녀들이 오면 이들이 여왕 모시지 퀸사이즈 그렇게 여왕처럼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 하나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오스틴을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됐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그래야 일이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긍정적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뭐요 보금적 수준에 보금적 수준 긍정 위에 있는 거예요 보금적 수준을 해서 모든 삶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뎁 내디뎁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새해는 좀 영적 다른 수준에서 믿음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야죠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근본이 다른 차원이 다른 보금인생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생명 살리는 보금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이 영적 플랫폼인 교회에서 날마다 한 일원으로서 모일 때마다 보금적 체지를 보금적 말로 서로 살리고 세워주고 치유하고 경여하고 위로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옥들이 다 되게 하야 하시고 가정천국 직장천국 정말 중요한 사역 현장에 모든 허감을 다 물리치면서 보금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현장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 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